현대 미포 조선이 세계 최대 해운사이자 덴마크 최대 기업인 머스크사로부터 메타놀 추진선을 수주할 전망입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 미포 조선은 머스크 선사와 메타놀을 추진 연료로 하는 피더 콘테이너선 사이즈 3500DU급 세척의 건조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5개월 전 2021년 1월에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가 3년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소형 컨테이너선을 운항할 것이라고 선언했었는데요. 대한민국 현대 미포 조선에 메타놀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기 위해 5개월 전부터 협상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LOI는 수주 전 단계로 건조 계약을 전제로 조선소와 LOI를 먼저 체결하고 큰 상황 변화가 없으면 최종 계약을 하게 되므로 어찌하나 정상 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현대 미포 조선의 도크슬롯이 한정돼 있고 다른 해운산사들의 선박 발주문위와 수주가 대거 이루어지면서 머스크사가 원하는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업계의 말입니다. 앞서 머스크는 오는 2023년부터 최초 탄소중립 컨테이너선을 운항해 탈탄소화 목표를 7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머스크는 액과 천연가스 연료를 채택하는 방안을 건너뛰고 대체연료 시범 프로젝트로 메타놀 추진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탈탄소화를 위한 대체연료로서 LNG, LPG를 이용한 이중 추진연료선이 대거 발주 중에 있으며 이 또한 탈탄소화의 중간 과정으로 궁극적인 연료로서 암모니아와 소소 그리고 핵연료를 추진으로 개발 중에 있다고 말씀드려왔었죠. 그런데 다른 선사들이 앞다퉈 발주 중인 LNG, LPG 연료를 뒤로하고 메타놀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발주하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도 잘 알지 못해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우선 메타놀은 이전부터 플라스틱, 페인트, 섬유와 같은 화학제품의 기본 원료로서 사용되었으며 충분한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불순물이 적어 최근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유럽해양안전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놀 연료를 선박 연료로 사용시 기존 연료 대비 최소 황산화물은 99%, 질산화물은 60% 이상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메타놀은 황과 같은 불순물을 매우 적게 포함하고 있어 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선박유예의 연료로서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기존 선박금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하며 기름뿐만 아니라 메타놀, 천연가스, 전기 등 모든 선박용 연료 공급이 가능해졌는데요. 다른 대체 연료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 및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한국에서는 가스공사의 지원에 힘입어 LNG 선박에만 연고를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타놀 연료는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배를 운항하는 해운사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인프라를 확충할 항만의 입장에서 LNG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LNG는 액화천연가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꾼 연료이기 때문에 기체를 액화시키기 위해 영하 163도의 초저온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LNG 선박에도 초저온 추가 설비가 필수적이며 결과적으로 해운사는 막대한 건조 비용과 유지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항만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연료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항만에 갖춰져야 하는데 전 세계 항만에는 LNG 터미널이 존재하지 않는 항만이 대다수이며 모든 항만이 이를 구축하는 경제적 부담 역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타놀 연료는 상온에서 안정적인 액체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별도의 액화 장비 없이 기존 선박 기술을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어 추가 설비를 필요로 하는 LNG 선박보다 비용 측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놀은 액체라는 점에서 기존 연료와 유사하여 이전 항구 인프라를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타놀은 물과 만나면 용해되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선박 사고로 인해 연료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바다에서 2-3일 내에 생분해 되기 때문에 해양 생물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석유 기반의 대체 연료로서 메타놀 연료로 하는 메타놀 추진 선박도 LNG와 LPG 추진 못지않게 많은 발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메타놀 추진선은 벌써 유럽와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전 세계에 20척 남진 운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클럭슨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 미포조선에서 메타놀 추진선 8척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미포조선으로 발주한 해운사를 보게 되면 일본 선사가 5척, 스웨덴 선사 2척, 그리고 한국의 KSS로부터 1척을 수조하여 총 8척이며 이번 덴마크의 머스크사로부터 3척을 수조하게 되면 총 11척의 메타놀 추진선 건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메타놀 추진선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현대 미포조선을 최고의 조선사로 떠올릴 것 같은데요. 앞을 대다보는 현대 미포조선의 기술력에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있습니다. 중소형 선박의 절대강자답게 메타놀 추진선 역시 세계 1등의 위치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메타놀 추진선 수주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